게임 드릴게요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내 마음을 잃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한 분씩 여러분의 가치관 알 수 있는 질문과 4가지의 답변을 드릴 건데요 나의 가치관? 예를 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가족, 2번 성공, 3번 사랑 4번 친구라고 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주씨는 자기 순위를 정해서 내려놓고 나머지 팀들이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회를 맞히면 되죠? 그렇죠 에립다, 에립다 제시 문제 지금 내 모습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해야 한다면 왜? 쟤 내 몸 왜? 어어 1번 얼굴 2번 상체 상체? 3번 하체 4번 목소리 corporate 았어 4번ies 목소리 자체면 내 노래인거죠? 그렇죠 내 목소리가 없어지는게 아니죠? 너의 톤이 아니라 노래하는 목소리 destroys 내 얼굴이 없어지면 지금 얼굴이 아닌거지 그럼 뭐 사용하면 되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지 말고 써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대로 되지 않아요!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포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만 져죠? 네, 알아요, 알아요. 이거를 타고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니, 우리 팬들도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서운 뭐 해요. 진짜, 진짜. 예스. 자, 레츠고! 이가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2번이, 상체가. 야, 상체 조심했어, 쟤. 어, 있어요, 얘? 어. 근데 언니가 하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한 가지 포기한 언니는 하체를 절대 포기 못해. 아니야, 제시는 목소리지. 목소리가 아닌 제시는 제시가 아니거든. 자, 정답은? 자, 정답은? 1, 2, 4, 3. 1, 2, 4, 3. 자, 정답은? 자, 정답은? 자, 정답은? 2, 3, 4, 1. 2, 3, 4, 1. 거봐, 내가 2번 할 줄 알고! 일단 들어봐 주시죠. 얼굴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건 제 하체예요. 상체예요. 오 마이 갓! 왜냐하면 저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도 돼. 전 당해도 돼요. 포기하는 이유가 상당히 뭐 우리가 견도상상력. 그러니까. 오래 했어? 그리고 오래 했고.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섬마초. 아니 너는 가면 돼. 근데 하지마. 너는 가면 돼, 근데. 감사합니다.